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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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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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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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곱밥이야? 곱밥이지. 시리얼 곱밥? 응. 아니, 시리얼 곱밥. 이거 먹어야지. 오빠 진짜 안 먹어도 돼? 너 다 먹자. 아, 오늘 아침에 햄버거 먹을까? 스피링 먹을까? 바로? 응. 살살 탄 우유 맛. 말고 말고. 세수 안 돼, 세수. 아침 식사 끝! 점심 식사 시작! 한국 가면 진짜 관리하려고? 식단 관리. 밀가루 끊고, 잡곡밥으로 먹고, 밥은. 나트륨 끊고, 액상과당 끊고, 술 끊고. 그럼 되는 거 아니야? 응. 오빠 라면 먹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응, 끓여먹으려고. 시리얼 오트밀. 나 간 거 싫어한단 말이야. 우영 오빠 이상해요. 단 거 싫어한다면서, 빵 시켜 먹으면 다 먹고. 단 거 싫어하거든? 근데 남기는 거 더 싫어해. 저거 내가 살찌잖아. 그, 자기는 뭐 갈비를 싫어한대요. 어. 갈비집 가서 갈비 겁나 뜯어. 알 수가 없어. 너가 남기잖아. 입이 짧은 거 어떡하세요? 어떡하세요? 뭐 나보고 그러세요? 곁보고 먹으세요. 아, 나도 아까 거기다 먹을 걸. 그거 손잡이도 있네. 빨리 씻자. 아, 너무 씻기 싫어. 맛이 좋아졌네? 딱 봐도 오늘 되게 더워 보인다. 오늘의 일정. 오늘의 일정은 기념품을 사러 갈 건데, 제가 뉴욕 와서 기념품 살 때는 꼭 여기에 가요. 빈티지샵 마지막으로 좀 달리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뉴욕에서 엄청 유명한 한식당에 가요. 근데 예약이 힘든데 예약이 돼가지고 밤 9시에. 밤 9시도 간신히 했어요. 잘해보자. 호텔 에디슨 왔어요. 밥 먹으러. 어, 물 맞았어. 어, 너무 싫어. 나 진짜 너무 싫어. 싫어? 아, 너무 예쁜데? 여기 되게 분위기 좋다. 맛있다. музыч이었다. 아, 맛있겠다. 그건 refinity. 아, 맛있사랑 고 않고 먹고 있습니다. bring the visible hair. 아 위에 그리기 라면은 아드릴게요. drops Napoli라고 redo? 라면 illust cannons. 아 tard, 저희 momentum 또 먹었어요. 오늘의 기념품이 데이터를 그려줘 드릴게요. 내가 이 프렌치 토스트를 진짜 저번부터 계속 먹고 싶었잖아 근데 여기 프렌치 토스트 맛있어 보인다 되게 아 이거 뭐야? 그거 감자칩 필리 두고 왔어? 한입 먹어봐라 맛있어? 근데 진짜 아쉽네 뭐가? 계란물에 탁해가지고 마스카 폰에 치즈를 싹 올려가지고 계란물 우유 척척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작아가지고 아주 흐르물하게 한 다음에 커텔을 싹 해가지고 겉바속초고래가지고 겉바속초고래가지고 겉바속초고래 겉바속초고래 아무튼 이제는 디저트도 코리아죠 K 프렌치 토스트 나 이렇게 한국 좋아하시는지 몰랐네 제 텀블러에 된장품 넣어붙고다녀요 근데 왜 스프림 뉴욕이라고 썼잖아요 제가 스프림 사스 오브 코리아 보면서요 원래 패션이란 이런 모순을 견디면 하하하하 여러분 저희가 절대 지나가지 않고 싶어하는 거리에 왔어요 하하하하 로봇 할아버지 와 저기 로봇있다 아 로봇이 싶어하는거지 저의 로봇이 범블비 아니야? 어? 오빠오빠오빠 나 근데 진짜 온김에 저기 가야돼 디즈니 나 이미 선물 사야겠다 여기 지나가길 잘했다 디즈니 발견했네요 디즈니 가서 제가 사랑하는 아기들 선물 좀 사려구요 가보자 우효오빠 표정이네 이거 너무 절표지않아 내가 어디 절표지않아 오빠 절표정 많이 해 오빠 절표정 많이 해 나한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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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너가 쓰고서 난리 치는 거 아니냐고 작은 엄마가 아인이 잘 안 해 기분이 너무 좋아 깔깔 것 같아 그치 그치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 나도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 짱 작은 엄마 짱 작은 엄마 오빠 우리 둘째 날 여기서 수차가 오는 곳에서 거의 잤잖아 응 그게 왜 이렇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시간이 지나갔니? 이 건물 너무 멋있지 않아? 맞아 바닥까지 예뻐 어 바닥까지 예뻐 그레이스가 뭐야 어 뭐야 잘 자 제가 기념품을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바로바로 브라이언트 바로 옆에 있는 공립 도서관이에요 여기 굿즈가 진짜 잘 나오거든요 아 이 꽃은 또 왜 이렇게 입는 거야? 불인 날씨인데 선서관에서 좋다 도서관 진짜 멋있네 그냥 와 틀림이 왔어 왜? 이거 감사한다는데 너 넣 어떡해 너 공주인 거 들키면 어떡해 이거 신기한데 뭐지? 멋있어 사람 많다 이거 이쁘지 않아? 뭐야? 수건? 근데 그림이 귀엽다 귀엽지? 응 거꾸로 들었어 완전 내 스타일 이게 뭐야? 뉴욕의 사계절? 너무 귀엽다 응 그림 너무 예쁘지? 진짜 기분 좋아지지? 너무 예뻐 여기 진짜 이쁜 거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게 그냥 포커 카드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나는 치지도 않는데 이거 사고 싶어 이건 뭐야? 이것도 똑같은 거야? 이거는 좀 다른 거 같은데 이것도 되게 빈티지하고 이쁘다 다시 생각해 이곳은 뉴욕 보따리 장수이신가봐요 아 네, 여기서 물을 떼서 밑에 치방 가서 팔면 된 뉴스 밑에 치방이요? 어디 부산 같은데요?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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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그래가 되게 윤희하더라구 아 본인한테 빠졌어? 아니 아니 빠진게 아니라 윤희 너무 났어 다 제 화장품을 뺏었어서 그래요 나 진정 앰플 보니까 나 뭐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오빠 다 써가지고 없더라? 나 그거 안썼는데 퀴즈마트 내가 이거 다 썼으니까 어 다 썼니 이랬잖아 안 웃겼는데? 아니 너가 다 쓴거야 나 한 번 썼어 오빠 잘 있어? 그럼 나 이제 구경하러 갔다 오네 또 구경할게 천지야 그래서 무슨 전시하고 있더라구요 빠용 어 느끼해 진심 느끼해 쌍꺼풀 만들지 말라고 난 쌍꺼풀 없는 눈 좋아하니까 아 뭐야 여기가 어디에요? 진심 느끼해 진심 느끼해 이분도 좀 잤어요 아 여기에 왔어요 진심 느끼해 진심 느끼해 세빈이 기차 내려와 여기가 어디에 왔는데 한 번 더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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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게임 친구들 신발 사주고 싶어하는 날마음 예쁜 게 많았지만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아 배고파 밥 좀 줘라 지금 9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4시간 정도 남았는데 배가 너무 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자를 먹는다 먹는다 이러면서 몽고마로 여기 뭐 페스티벌 있다 페스티벌? 엄정아 페스티벌 노래가 생긴다네요 아 모르잖아 이거 맞잖아 뭐야? 오빠 피자? 나 이거 뭐 프라시 모짜렐라? 아 냄새 너무 좋다 잘 먹겠습니다 전 다이어트 중이니까 또 난 다이어트 중이니까 미친렐라 미친렐라 아마 넌RET 미친렐라 제트로 옐로우 되게 예쁘긴 하다 가구 되게 상태도 좋다 가구 상태 되게 좋은 것만 바네 오빠 난 이걸 사고 싶은데 지금? 이거 안방뿡 맞아 너무 갖고 싶다 이 집이 되게 아늑해서 찍었어요 되게 저기 위에 보니까 지금 바가 있어 내 생일인가봐 누가 나이 위해 이렇게 행사를 부러줬지? 땡큐, 땡큐, 앤아이 땡큐, 앤아이 지금 길 가다가 해리 포터샵을 만났어요 해리 포터샵이라뇨 이대대 이렇게 아리 하늘 요즘은 빠지 랑 밈 진짜 아니다 큰일 디저트 항상 저 뒤에 보이는 곳이 플랫아이언 빌딩입니다. 공사 중이네요. 안녕. 아 드디어 밥 먹으러 가요. 어우 추워. 눈이 피곤한데? 봐도 밥 없이 잘 시간인데 밥 먹겠다고 나와서 지금까지 뻗긴 거 대단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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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. 아 예쁘니까 그러지 왜 이렇게 따라와. 아 이건 뭐야? 망했어. 여러분 아토보이에서 만나요. 안녕. 내리라. 나라. 내리. 약간 한옥 같지 않아? 아토보이는 아토보이에 있어져 있네요. 예이. 네. 감사합니다. 잘 나오는데 예쁘다. 이게 뭔지 모르겠어. 밑에가 두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코타 치즈를 올려서 위에는 뭘 뿌렸대. 손을 이용해서 한입을 먹으래. 이거는 오빠 젓가락도 끝까지 넣어서 오래. 끝까지 넣어서 오래. 어떠세요? 이게 소란제야. 응. 맛있어. 우리 애기 배고파요. 맛있는데 양이 좀 적어서. 문어. 문어를 고추장 소스에 한거래. 맛있겠다. 그리고 이거는 계란찜인데 위에 김이랑 그 다음에 성게를 올린 거래. 산타 바보라에서 온 성게래. 제가 제일 기분 좋은 건 뭐게요. 나랑 밥 먹는 거? 김치 나온 거. 게다가 갓김치야. 와우. 셨나 안 셨나 봐봐. 냄새만 지금 맡아봐도. 셨어? 지금 여기 전라도야. 지금 와사비 덩어리 드신 거 아닌가요? 진짜 맛있어. 색이 약간 불안한데. 꼬들밥. 아하핳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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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추가 메뉴 안 시키길 잘했다. 생각보다 양이 차는데. 얼굴에 불 났는데? 안 취했어요? 응. 진짜 잘 먹었다. 저 한 끼 뚝딱. 하하하하핳. 아하핳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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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핳. 네. 얼굴 진짜 빨간데. 혹시 빨갱이세요? 네. 아 뭐야. 진짜 자유로워 보여. 너무 짜증나. 아하핳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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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